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황당하기 그지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꼭 백지수표가 생각이 납니다. 무슨 뚜렷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 없이 제자들에게 마치 백지수표를 주신 것과 같습니다. 조건이란 고작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오해는 주님을 마치 내 기도의 자판기처럼 응답하시는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백지수표를 제시하는 것 같은 주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오해하면 안됩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 주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면 안됩니다. 그것도 내가 원하는 때에 언제나 결과물을 내놓는 자동 자판기 같은 분으로 여겨서는 안됩니다. 주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주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자판기 같은 주님은 그저 우리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을 나의 심부름꾼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통치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리라 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철저하게 바라보며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구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자판기처럼 일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있는 신앙이 위험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인은 결국 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문제의 풀이를 도와주시는 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요,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주몰임을 경험케 하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놀랍게 경험케 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들에게 후이 베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가급적 기도에 대한 어떤 조항이나 불필요한 단서를 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매우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 응답된다면 기도할 엄두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응답이 특별한 자질을 구비한 사람들의 특권이라면 기도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응답을 위하여 사전에 많은 준비가 요구되어야 한다면 기도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 피해야 할 금기사항들이 요구된다면 기도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해야 하는 준비가 복잡해서 주님께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는 말씀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맞는 답이지만 더 우선적인 답은 죄를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회복되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회복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이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